강프로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2.4% 빠진 상황을 금요일날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금요일날 하락한 코스피와 코스닥 움직임을 보면 장중의 3.5%까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3.5%까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수페타시스의 종가는 2.4%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첫 번째 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PCB에 대한 수요는 유리기판으로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유리기판으로 연결될까? 유리기판은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PCB 지금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없던 기술이 아니라 지금은 돈을 생각하지 않고 AI 서버를 증설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먼저 그 AI 시대에 주도권을 쥐까?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의 고객사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삼성전기와 비슷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이쪽 부품을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이쪽에 대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B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강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수페타시스가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수그룹에서 돈 되는 사업부들을 계속해서 분할하고 있는데 그 분할하는 과정에서 이수그룹이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업에 대한 부채 문제 이런 부분도 해소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23년도에 그렇죠. 다들 아실 겁니다. 23년 4월인가 이때 이수 스페셜트 케미칼이 분할 상장되면서 어떻게 됐죠? 큰 폭으로 상승세를 만들었죠. 그런데 전고체 이쪽은 미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쪽에 앞으로 돈 될 만한 성장 사업부들을 계속해서 분할 상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먼저 반영한 가격 때문에 높아진 주가를 이미 다 해소를 했습니다. 이미 다 해소를 했어요. 그러면 미증시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10%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ARM 같은 경우에도 17%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이런 거는 23%씩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쪽이 전부 다 서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증시는 한국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경기나 그런 부분도 훨씬 더 좋죠. 달러도 강하고. 그런데 달러가 강한 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좋게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서버 쪽으로 납품하는 것도 미국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즉 애플이나 그런 부분. 그렇죠. 이쪽은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쪽에서도 애플의 아이폰이나 애플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수출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그렇죠.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뭐가 됩니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 한 가지. 자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엔비디아 쪽은 약간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나 이런 다른 메모리 반도체나 PCB 쪽은 약간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엔비디아의 고객사는 그렇죠. 고객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쪽이에요. 아마존이나 이런 쪽. 이런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비싸게 팔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다. 너네 너무 비싸게 받아. 이렇게 지금 압박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목적은 소프트랜딩. 완만하게 안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파이는 커지고 엔비디아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목적 자체가 소프트랜딩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이 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만한 착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시장 파이가 커져서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객사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또는 PCB까지 건드릴까. 이쪽은 사실상 첨단 산업이죠. 첨단 산업인데 비메모리에 비해서는 첨단 산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그렇죠. PCB나 이런 쪽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춰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갖춰진 상황에서 유리기판이나 이런 쪽으로의 발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부담 요인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 3월 달에 고가 돌파를 하면서 이런 가격 부담은 모두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개선되는 그렇죠. 주가 상승 대비해서 완벽하게 막 엄청나게 폭발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여기까지가 시세 원리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나와야 될 건 타점이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때 다른 종목에 가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AI 반도체 뉴로모팩 쪽이죠. 그렇죠. 이쪽 뒤쪽의 시세는 제가 먹지 못했지만 첫 번째 돌파 구간에서의 매매.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뭘 만들었어요? 돌파 구간에서 매매하고 상한가 2방 그리고 그 다음날 매도 74.8%의 수익 구간 그리고 다른 종목들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했고 이런 식으로 26%, 22% 이런 식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냈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외적인 부분도 그렇죠. 계속해서 돌파 구간에 공락한 결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가 가능하고 이번에도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한 결과 금요일날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7%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그 전에도 13%, 18%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는 철저하게 돌파 구간에 매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파악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내용을 보면 4월 19일 시장감회수 2구산업 그렇죠. 여기 8시 49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장시작전에 공개할 수 있는 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파하는 구간 이게 아니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장시작전에 공개를 못하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웜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대략 한 석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600%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구독이나 10억. 그렇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이수페타시스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건데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타점은 이제 반등 확인만 되면 끝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했어요 그럼 미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증시는 지금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건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대량 해고에도 그 해고에 대한 인원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고용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천천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5%라는 막대한 금리 5.5%죠 정확하게 5.5%에 대한 그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미국 경기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티고 있다는 상황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타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도주는 지속적으로 바뀌어 가니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을 어떻게 원리를 알아서 내가 매매를 할까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너무 어렵고 이수페타시스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고가 돌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고가 돌파한 종목만을 짜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매매를 꾸준하게 수익나는 구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손절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그 손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모든 분들한테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버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